잠깐만 이게 무슨 짓이에요? 이게 무슨 일이야? 쌍쌍 보내는 거야 아 그래? 이게 막 간단한데? 네? 오륜기 만들어놨어 오륜기기? 아니면 자동차가 한 거야? 신경 꺼 내가 하면 되는데 이거 넣고 그냥 쌓으면 되는 거야? 넣고 싶으면 넣어서? 그렇죠 그렇다면 한 명만 다 찢어질 것 같은데 이러다가 근데 부천학교 때문에 또 괜찮네 진짜 지금 안 되는 거 보수 공사하는 거 같잖아 내 거 내 거 보수해주는 거 같잖아 잘하더라고 잘해 던졌어 지금 던졌어 이 판 전체를 갖고 놀다 크게 넣을 거 아니면 집에 가야지 그 영어로 싹 끓았네 두아디비 단무츠 댕근 덜메일 이거 다 넣었다보면 고기 들어갈지가 어떻게 커져버려 이거 쌈이 되게 짱인데 입이 안 들어간다니까? 응? 입이 안 들어간다 왜 걱정해 문치면 되니 이 문제는 뭐냐 단어 단어 이상하게 얼른 사람 먹을 때 하나라도 빠트리면 뭐 잘못한 거 같아 왜 그런 줄 알아요? 왜? 왜 지랄네 나도 그렇다 명쾌한 해답이네 어? 이거 중간 얘들아 많이 했나요? 인간아 이거 세상에 이게 아니 싸놓으면 어 더 먹을 걸 그런다니까 이거는 막아야 될 거 같은데 방송 나가면 되게 똥띠이 같은 거 같은데 쟤는 안 그랬냐 똥띠이가 문제가 아니라 안 그런 건다니까 짠다라라라라 짠다라라라 또 이 잠수수 짠다라라라 묘네 묘 짠다라라 야 이게 뭐가 야 왜 이렇게 크냐 왜 이렇게 크냐 몰랐냐 이야 야 하나 안 주시고 아 이거는 야 이게 뭐 이거는 명절에 귀한 분께 선물 드려도 될 거 같은데 리본 관찰할 때라서 많이 있게 하는 거 같냐 지금 너무 놀래서 지금 카메라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? 안 터지고 또 주면 넌 뭐 한 번 누르고 이게 안 또 떨어지면서 이게 다시 떨어질까 봐 아 이거 팍 더 과학적이다 하하하하 천천히 다 해야 돼 한 입만 양파 중 제가 더 하 안 된다 아 사십지 노 노 노 노 노 노 어떻게 좀 먹을까요? 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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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안 들어갔는데 이거 안 물었을 때가 되게 못생겼건데 왜 이렇게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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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 이렇게 예 뱀이 뱀이 이렇게 어 소스가 나오니까 이게 그렇지 이거 윤상이 형 이 팁 있잖아 씹을 때 쭉쭉쭉쭉 양파즙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이 채소들을 굉장히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?